아 저기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로 가야돼 오토바이로 저깄다 왼쪽에 오토바이 오토바이면 다 끄자니 아아 오토바이로 뭐야 비켜 오토바이로 안가져 아아 오토바이로 안가지는데 어떡하지? 기다려보세요 뭐 가져갈거 없나? 없네? 아 어떡하지? 그냥 싸워 그냥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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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렁 아아 잠깐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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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으아아아 자아 한명 먼저 보래 으아아아 으아아아 일어나생 한놈 자꾸 돌려야돼 아아 정기 뭐야 이거 무기가 아아 아아 뭐야 호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거죠 얼마 안맞았다 근데 안되겠다 어 무기다 장팀 장팀 으으윽 으윽 음으윽 아윽 아윽 금데 니가 파괴되는 다 잡아봐도 되겠는대요? 일어나셈 아아 저기 흐흑 한당이로 가자 안되겠지 바꾸자 한당이 아 좀 잠깐만 불안당이 좋거든 아 대단해 왜 일로와 한 명씩 보내 한 명씩 불안당은 맞아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가 없을때는 잡은 불안당이다 한번 피해주시고 한 번 쇼피해주시면서 드러프킥 저기 녀석이 물량 하나 먹고 물기 조금 차 맛있는거 없어? 얘는 아직 스킬찍은게 없어서 훠 일로와 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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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잡았겠다 이놈 이리와 광역으로 뭘로 잡냐? 키르는 광역기술 뭐 있죠? 광역 나올때 좀 계속 고생하네 오토바이같은거 없으면 불안당 더 찍어야 되나? 드롭킥 파괴자야? 파괴자 저거밖에 없던데 스킬 다른거 뭐있지? 방망이 들고 싸우라고? 또! 여기 간판 많다 개마나 간판으로 간다 형님! 뭐야 나 어쩔수 없이 어쩔수 없이 잡는척이라떼 아니 쿠제형님? 아니 쿠제형님? 여기서 그냥 다 쓸고 끝냅시다 쿠제형님? 저한테 졌잖아요 아 어.. 완전 어이가 없네 뭐지? 길이 길이 オメェが変わった橘はどうしてるんだろうな。 ここんとこばったり姿消ししまってる。 連中、オメェを見捨てたってわけだ。 風間の頭も、オメェを見殺しにするければいい。 報われねえな。 今時の仁義ってやだよ。 たちばなは、必ずからのひとつぼを手に入れる。 そうなりゃ、あんたらもまずいことになる。 俺はどんな目にあおうが、 たちばなの居所は吐くきょうね。 今ここで追い詰められてんのは、俺だけか。 知ったふうな口聞くんじゃねえぞ、わがぞえ。 смерくんじゃ。 おうが、 Idea。 ほららいてみました。 おお、たっぷり楽しませてもらいます。 おつもち、ишLiさんが主にいたをおきました。 しャベージシャ perseとくしたのか。 どうか、これ。 ノークルが小さかるのかarkanだよい。 彼女とisをもうと存じたつうがむ、 それは、めんなよ。 あとは、すべきを背骨に持っていた。 おうが、片版のボスを引きます。 やったので、おかしいな。 아아! 이리였어! 아아! 아아! 건판이다! 아아! 아아! 건판이다! 하하! 답은 무기다! 으으! 서방이여! 무기가 필요해이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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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님! 소리를 거의 다 보냈거든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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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형님! 어디서 불주먹같은거 가지고 오셨는데? 일로와 형님! 간판! 오라오라오라! 아아! 오라오라! 아아! 갑자기 나와가지고 덤딜줄 알았죠 형님? 형님 엑스바비시면서 왜 자꾸 덤대시는거에요? 일로와 간판이로 뭐하시는거죠? 아! 오우! 하이! 하이! 세포로라이! 호라라라! 호라라라! 아아! 호랏! 호랏! 간장! 하아! 한번 졌으면 양심적으로다가 안와야되는거 아니야? 으아! 형님! 형님! 호루사! 호루! 호루! 하하! 호호와! 형님! 형님! 반쌉니다! 쓰라기통! 다음은? 호잇! 호잇! 호아!! 호앗! 볼수구만 칼도 있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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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쿠자는 칼이 누구다 드랍케이크 다음은 주전자다 형님 주전자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보여주세요 허잇! 하하! 주전자 형님 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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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님 덴프식업 오 멋있었습니다 오 쪼금 쪼금 알플뻔했네 주전자 오 오 오 오 아하! 마당 때려보셈! 버텼슴 아하! 때려보셈! 택! 원! 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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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방어! 레지스트! 레지스트! 가드! 하하하하 하하! 하하! 레지스트 가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좀 짜지세요. 좀 졌잖아요 하하 반겨 아직 안되었을까? 어? 아 치사하게 이놈들이 다 구르치네 야비로끼하네 또 뭐야 이거 키트다 키트 딱지 봐나? 뭐야.. 제대로 서지도 못해 누구지? 어 딱지 봐나다 딱지 봐나 내일 연락 준다며 이럴거면 빨리 연락 주지 역시 전화기가 있었어야 됐어 숄더폰이 있었어야 됐어 고기나 계속 운전을 장롱이야 비켜 스포츠가다 자 앞에 보고 운전해 자 앞에 보고 운전 시절이 4급이네 지금 앞만 보고 달글데 고기수에 쿠저형님 교통사고 당하셨어 뭐지? 좋아하고 있어 오히려 못 잡은걸 지네들끼리도 약간 그런게 있기 때문에 잘 됐네 쿠저형님 다리 괜찮나? 불사신이세요 미신림 일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환영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 Coach 몸이괦해서 괜찮았icht 충격 이뿐 나 gel мног이 약 그 반성하는 길이오 수부살이네 아니 사춘기에요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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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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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키리윤이안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환경에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곳에서 생길 수 없습니다. 열정감임 감사합니다 천하오오오 俺を利用するためってことか? そうなりますね あんた、何が言いたいんだ? 私は、人を利用してきた結果として、金と力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 どうも私には、その方面の才能があったようです。 ただし、あなたと違って私には、私のために命を張るような仲間はいません。 私の周りにいる人間もまた、私のことを利用しているだけです。 あなたが自分をバカと言うなら、私もいくらか、そんなバカになりたかったと思います。 あなたを守ってくれる人たちは、あなたが、自分の損得で動く人間で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 その上、あなたは一度こうと決めた相手を、バカみたいに命がけで信じることができる。 そんな人間は、特に今みたいな時代、めったにいるもんじゃありません。 残念ながら、私はまだ、あなたのために自分の命までは張れません。 でも、あなたを信じて、私の命を、私のために 向かうことができる。 大丈夫です。 大丈夫です。 とんまいると思う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大丈夫です。 大丈夫です。 우리는 불허다 마시러 가자 적시러 가자 마쇼 총 맞았나봐 이상의 표정이 되게 땀 흘려 뭐야 이 차는 너무 티난데 여기 스포츠카라서 다 알텐데 아 우리 편이다 우리 편 아 오다 저런 자 좋지 누구야 누구야 쿠팡맨 다쳤나봐 다치마나 다쳐 맞네 다쳤네 총 맞았네 땀을 너무 흘렸어 땀을 너무 흘렸어 몰랐어 키리는 몰랐어 아니면 너무 차지면 너무 참으면 진짜 배 아프거든요 배 찌르는 듯이 아프는데 맞았네 맞았어 총 맞았어 빨리 구하러 가자 똥 쐈다고 다쳤겠죠 아까전에 총 팡팡팡 쐈잖아 그때 오우 이랬는데 그때 총 맞은거 같애 막 쏜거 같았는데 운도 없지 빨리 중국인 무면허 의사한테 데려가자 걔도 살아있거든 서로 마지막님을 만날 때 됐어 봤다 총 맞았 어? 총 맞았어 하여튼 아픈거 같애 지병인가? 총 자국이 없는데? 총은 아니고 다른건가 본데요 쿵총님 감사합니다 아 신장 신장이 좋지 않으면은 원래 저래 원래 투석받아야 되나 본데 총 맞은게 아니고 지병이었어 어 신장이 망가졌나봐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내가 이 사람을 안 버리지 않으면 그 사장님은 죽을 수 없는 것이다 태바나는 그가 이 사람을 죽는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가 이 사람은 그가 그가 태바나 그 부동산 그가 내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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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아 거리? 뭐지 아세아 거리? 아세아 거리인가? 차이나타운? 맞네, 차이나타운 같은 거. 아시아계 외국인 이태원 같은 거. 오다는 외국사람 같은데 중국사람 아닌 것 같은데. 중국 마피아 사마피아? 아세아. 수장의 신부룩군 정 선생님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본인의 전화에 대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여기 대방에 진 선생님이 있는거죠. 진 선생님이 있는거죠. 무슨 문제인지. 당신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하는 편이 없지 않습니다. 이 뷔에 있는 중간店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함께 왔습니다. 가자. 가서 잘보여서 여기 숨어있어요 부자라 그러는데 얼굴 왜이렇게 뽀얘 어? 뭐야? 박쥐문신이잖아? 그 마코토를 괴롭혔던 남자 박쥐문신이라고 그랬는데? 타치바나 아니면 타치바나가 속한 그룹? 중국애들? 중국애라고 했긴 했는데 미적이였어? 쫓아간다 도지마애들도 우글우글하다 이성이 중국말로 얘기하는데 다 들려 키루야 너 몇개국을 하는거니 정신없는거니 정신없는거니 이 부분은 너무清楚 웨이티야 너는 들어도 내가 말하는거니? 비켜봐요 저장 좀 할게 너는 어떻게 되어있는거니? 웨이티야 너희들끼리 얘기하고 나 저장 좀 할게 물약도 좀 꺼내야 되는데 물약도 넣어놨던가? 왜 두번 시스템데이터 두번 오따 따라가야 돼 키루 중조라니까? 야 키루 까지마 키루 완전 상담당해 파괴자로 막고 싶어? 우리 키루 인기 좀 늘려야겠어 마지막에 너무 늘렸어 미니카 한번 가야겠다 오늘 여긴가? 진 선생이 여기 대빵이랬어 아 이 사람인가? 뭐야? 진 선생이 머리가 하얀데? 흠 이상하네 중국말이야 중국 출신이라며 왜 이렇게 중국인 중국어 어설퍼 여기 있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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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아비아나 진 선생이 진 선생이 진 선생이 이 친구가? 희류 카즄마 네 주님의 동시마 진 선생이 진 선생이 아, 제이마러 장롱 어.. 원래는 같이 힘이 쎘는데 맞아, 얘는 살 곳이 없어. 키리우, 어렸어 틱크신이시지네, 야호우지 침갑옥세트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해 준 거구나 일본 일본 이따가 안 되는거지? 역시 상관없지 저는 어떤 점이 있나요? 그 사회를 받을 수 없는 것 같네요 이 사회를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여자들에게서 신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대해서는 하나씩 정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남겨서 있는지 그것도 있나요? 그럼 다른 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 타치바나 벌써 일어났어? 그래, 오다 여기 할 줄 몰라, 교섭을. 사장이 해. 사장이 해. 퀴루는 차를 싫어해. 하지만, 사장님... 오다, 이제 괜찮아. 상황이 잘 알았다. 내가 또 다른 곳에 가. 전화가 잘 돌아가자. 그 정도는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타이버자도 잘 보이면 될 것 같은데? 퀴루는 차를 싫어해. 키류는 그거 피 차는 것만 줘요 체력 차는 거 타오린 타프너스 그것만 주세요 그냥 저는 안 먹어 아 먹고 오지 진짜 안 먹네 좀 친해질 만한데 역시 키류 신은 당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서부공원 서부공원 고거울 더 안나와 서울시설 흠 왜 이런 거 계속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뭐 지금 이제 창인만 하고 모든 걸 가위로 어 이렇게 플랜 네 싫은가 봐 노숙하기 싫은가 봐 같지만 곱게 자라서 노숙은 안 된대 준비? 무슨 일이야? 대단한 일은 없네 그렇군요 그럼 내일 일어납니다 네, 그럼 또 동지마 교미에 찾을 수 없지 알겠습니다 킬이 똑똑해 가자 그냥.. 공원에 좀 있.. 서부공원에 갑시다 다른거 해도 되나? 힘이 여기 못가게 막아놨어 바로 앞이네? 여긴 뭐지? 일단 곱게 갑시다 비켜 노숙자 공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컨텐츠 다 있죠